하루를 잡아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요. 데뷔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화제의 중심, 뉴진스 여러분입니다. 신인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 데뷔 음반으로 트리플 타이틀곡을 모두 히트시키며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는데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뉴진스! 정말 대단합니다. 뭐 뉴진스 자체가 밈이라고 할 정도로 음악은 물론이고 생기발랄한 스타일링과 메이크업으로도 큰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오늘도 정말 예쁘네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우리 뉴진스 다섯 멤버입니다. 민지, 혜인, 혜린, 그리고 하니, 다니엘 씨 빛내주고 있습니다. 네, 하트 포즈 너무나 예쁜데요. 자, 우리 뉴진스 여러분 포토타임을 슬슬 마치고 인터뷰 존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보다 Gavin Silver입니다. 네, 응원해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